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간신문의 모두 일면 톱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서 환담을 나누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행보나 말은 나름의 그런 각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방문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신지는 궁금합니다만 저는 오늘 조간신문의 온라인판의 톱기사들이 다 윤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방문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는 jtbc가 제기했던 그런 태블릿 pc 의문스러운 그런 태블릿 pc가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이 사건에서는 수사반장 역할을 담당했던 윤 검사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구원이 있지만 두 분이 화해하는 모습 때문에 모든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윤 대통령이 상당히 다급하시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을 수 있으면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모든 신문들이 윤 대통령이 이번엔 박근혜 사저갔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언론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배울 점을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동아일보도 아주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조선일보도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어디를 보더라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는 별로 없죠. 대표적인 댓글을 소개하게 되면 t님께서 염치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설문조사지 않습니까 382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걸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이 382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상당히 어지럽다 이런 부분에 또 그러니까 지금 t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치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무척 어지럽다.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동조하시는 분이 382명이나 되고 그 다음 시인님께서는 내년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의 신당을 전폭조로 지지하여 200석을 확보해서 국가발전 장애물을 제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맹예를 회복하고 이런 내용에 또 71명이 찬성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댓글에서 읽으면서 윤석열 정 대통령이 이제 뭐 좀 다급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또 행보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항상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나라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인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필요한데 자 이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2024년 총선에서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저로 찾아가는 것이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진짜 중요한 문제를 윤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외면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제조 생산 발표하고 그것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특정정당의 주문을 받아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 문제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인적청산이 뒤를 따라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하고 거의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절을 방문하거나 소통을 강화하거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전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성으로 동문서답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윤 대통령이 2024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이렇게 획득을 해가지고 본인 자신에 대한 그런 탄핵 위협을 제거하고 그리고 일군의 정치 세력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솔직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런 것에 이제 이바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병호 tv도 계속해서 가십성 그런 기사보다도 좀 심청 보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엊그제 보셨습니다마는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주요 그런 후보군들 가운데서도 나경원 그런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국민의 힘이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 그 경쟁력 있는 후보도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만 부풀리게 하더라도 낙선된다는 것이 그냥 숫자 분석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상 상황을 이수진 후보하고 붙는 경우에 7.5%의 사전투표율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집어넣어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그런 조작작업이 2024년 총선에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의 힘이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에이스에 해당하는 나경원 후보까지도 낙선한다는 그런 결론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이 다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위중함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러분들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후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전투표 부풀리기 수준을 그러니까 좀 낮추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결국은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하지 않더라도 3% 정도만 부풀리를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지 않습니까 261표 차이로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결과는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 후보가 맞붙는 그런 가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 어떤 종류의 총선 전망보다도 정확도가 높을 수가 있죠 왜 그렇고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처럼 자기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선거 갈리비언회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나경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씨한테 당신 입을 담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노원병에 출마했던 그런 이준석 씨 이준석 씨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가지고 출마해서는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원병에 다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그런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고 경쟁 상대자도 4.15 총선에 맞붙었던 김성한 더블당 후보를 가정하더라도 전부 다 패배하거든요 2% 이상 정도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 가지고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김성한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강서구청 보궐선거 방식에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 방식이 도입되게 되면 2024년도에서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준석은 당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여러분들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김성한 더블당 후보한테 밀어주더라도 946표 차이로 패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이렇게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 가지고 획득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사전투표 제도가 현재처럼 유지가 되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대패를 국민의힘은 피할 수가 없다 대패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낸 탄핵 저지선이 여러분들 허물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개헌 저지선을 허물고 더블음위당 주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 외면하고 그냥 뭐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하고 공천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절을 방문해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또 두 분이 그렇게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뜻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득표수를 제조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그런 엄중한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실을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것을 예당과 협의해서 다음 총선에 이전에 그런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당일 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그 많은 선거가 있지만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선관위가 여러분들 결정하기 나름인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대한민국을 소위 선거 부정의 그런 옥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재차 오늘 윤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방문 소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썬소리를 좀 마다하지 않지만 이제 이 선거 부정이 일상화돼서 2024년 총선에서 예상한대로 더불당이 개헌과 탄핵 저짓은 200성을 훌쩍 넘는 그런 압성을 하고 여세를 몰아서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고 그리고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2027년 대통령 선거나 또 그 이전의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권력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3권 사법행정을 여러분들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참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다 제각각의 여러분들 몫을 담당해야 되겠지만 비용이겠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권력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언론들의 침묵과 무관심과 비겁함과 이런 부분들이 참 빼앗은 그런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문제가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 수준 정도가 이 선거의 실상을 과장하지도 않고 마치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보도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안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본인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외면하고 은폐하는 데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렇게 기여해온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사설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엉터리 선거법 이번에 안 고치면 나라가 우스워진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엉터리 선거법에 이른바 위성정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있었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 또 열린민주당 이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성정당법을 2019년 12월에 편법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앞두고 통과시켰고 여러분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여러분들 관련된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과 관련된 건데 그걸 여러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12월에 한참 여러분들 연말 시즌에 무리하게 뚱뚱한 국회의원 문의상시입니까 그 양반이 주도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법안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여기 이야기는 잘 해놨는데요 민주당이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정당 등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위성정당에 대한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사수를 보면서 위성정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현재 사전투표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거부정 문제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본인이 이익에 관련되어 있고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치더라도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는 그렇게 부채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법하고 본인들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채무나 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름들 조선중앙동화가 침묵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의 생사와 관련될 수가 있는 사전투표 부정 문제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 통합선거인 명부와 같은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있고 누구도 두 눈으로 정당 참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로 된 사전투표인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 명점을 활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이런 부풀려 가지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 명 정도를 확보해서 그것을 전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참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나 가지고 윤 대통령이 264만 표 격차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 선관위가 24만 7천77표 차이로 여러분들 왜곡 축소해서 발표 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분들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못 돼서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2021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에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부정 역사상 가장 최악의 최고치의 조작을 감행하는 그런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2024년 총선 도 가까이 됐는데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새로 출발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부정선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이번 부정선거는 더 심하고 이번 부정선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다음 부정선거는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치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는 조선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사가 선거법 개정에서 고작 위성정당 문제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촉구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인 사전투표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 qr 코드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 그런 문제 제3의 장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사전 및 당일 투표지를 무한정 찍어서 투표하며 집어넣을 수가 있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사인 날인 금지 이런 소위 선거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치의 제도개혁에도 여당이나 윤정부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후제를 지내는 그런 심정으로 2023년도 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고대인간인지 아니면 근현대인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과학적 발견을 의하면 국민의 심은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지속되는 한 지속되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를 포함해서 220석에 육박할 정도의 그런 압성을 거둘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나 움직임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의 특별한 사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대패하고 탄핵선과 개헌 저지선이 있게 깨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완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른 그런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모두 다 침묵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분들 소위 4.15 총선 당시의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선관위가 밀어주고 싶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게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주고 그리고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기독자유통일당과 최백당 등에서는 표를 빼앗는 이게 이런 간단한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두 정당에 국한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의 정당하고는 여러분들 위가 20대 2016년 사전투표 조작에 없었던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의 차이집 그래프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의 그래프는 인위적으로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게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에는 사전투표를 빼앗는 것이 이 차이집 그래프로 이렇게 0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이아 전문가는 아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아주 상세한 여러분들 이런 자료까지 냈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게 대해줬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에게서 관악구에서 이런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1622표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진 표는 1622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관악구 정당투표의 4.15 총선 해서 21,244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로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자매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미래한국당에서 표를 훔친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과 기독통일당과 새벽당이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에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규칙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사용된 규칙을 이것이 이제 전국에서 다 실시됐다는 것을 전국에서 4.15 총선 정당 투표가 조작된 것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유일하게 선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지역에 해당하는 호남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조작을 안 했죠 미래한국당 표를 빼앗지 않았지만 그러나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 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훔친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미래한국당 이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친 것 8444표 이것을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더불어 시민당에 대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888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조갑재 씨는 공병호가 사기꾼이다 그렇게 아마 방송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들어가서 본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에 올리면 조갑재 씨가 1945년생입니다 숫자에 밝지 않은 세대죠 잘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그냥 그렇게 우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로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죠 따라서 2024년 총선은 거의 확률적으로 100%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 하겠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적용됐던 사전투표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7.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산 329만 표의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7.5%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3%만 조작 하더라도 220만 표입니다 3%만 조작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더블당이 개헌 과 탄핵 저지선을 모두 돌파하는 200석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 밝혀진 거죠 거짓말한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관악구하고 광주 북구는 조작한 곳과 조작하지 않은 곳을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a 사전 당일 비율만 설명하게 되면 미래한국당 의 0.55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55장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환산해보게 되면 원래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7장을 받았는데 그것을 표를 훔쳐갔으니까 55장으로 줄어든 거죠 반면에 더블의 신민당은 원래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4장을 받았는데 표를 왕창 쑤셔 넣어줬으니까 0.93 100장당 93장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미개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그렇게 좋은 무기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지만 더하기 빼기만 하면 가능한 이 투표가 온통 다 부정성으로 그렇게 점철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또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말 정도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정돈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금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습니다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 4권은 4.15 총선 그리고 5권은 지방선거와 여러분들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시고 되면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사회현안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더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전문가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에 하여서 우리는 맛을 좀 봤습니다 특정 정당이 선거를 장악하고 본인들이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정책을 여러분들 만들고 밀어붙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정권이 5년에 끝났지만 문정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정권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집권하게 되면 북한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북조선인민공화하고 비슷한 그런 체제가 되겠죠 권력이란 것은 아주 잔인합니다 어제 정철한 조선일보 프랑스 특파원이 여러분들 파리 특파원이 보도한 바와 같이 하마스라는 그런 정치 집단도 가자 지역의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했지만 결국은 소수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자 시민들을 방패로 삼거나 전혀 가자 시민들이 죽어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만고불변의 이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 하에서 살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을 좀 이렇게 터놓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난 행운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정치 권력의 만행과 폭주와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정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거의 영원히 연구히 여러분들 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저 역시도 유튜브 방송을 접거나 아니면 방송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 저는 처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진단하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개인적 삶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미래 전망과 미래에 대한 그런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정권을 거의 연구히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째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인 겁니다 조갑재 씨와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박탈에 대한 부분을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특정정당과 야합한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특정정당이 항상 사전투표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년도 4월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든 선거를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투표자들이 턴진 표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와 투표지 분류기와 qr쿠들의 교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득표수를 조작하고 서벌 조작을 통해서 이런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기망해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거나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침묵하거나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해서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부인하고 거부하고 침묵하고 여러분들 딴청을 피우고 은폐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실인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사실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그런 사실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애통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 긴 기사의 맨 위에 기자 수첩입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법을 무시한 법학자 조국 시의의 여러분들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총선 출마를 하겠다 그 내용을 두고 기자 박상기 기자가 여러분들 기사를 냈습니다 그다음 또 하단에 보니까 방긍열 기자가 조국의 오만을 키운 사법부의 태만 이재명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머려한 거 아니까 선거가 특정 정당과 선관위에 장악한 그런 장악된 사태에서 사법부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죠 그냥 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사를 제가 보면서 더불당의 폭주는 그냥 앞으로 훨씬 더 더 세기와 강도를 더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남조선과 북조선이 구분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정도의 그런 시대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불편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남조선 사람들이 다 노예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발언하는 사람들도 용기를 필요할 정도의 일입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 또한 참 때로는 가끔 생각하게 되면 딱하기도 하고 그런 일인 거죠 그러나 참 정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이 다 지금 두 기사에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고 더불당의 폭주는 이미 여러분들 거릇마 단계에 들었었다 이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법을 무시한 법학자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종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조국이 공언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그 출마로 총선을 여러분들 선택한다 총선을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총선이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생산해서 국민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조국 씨가 나오면 제가 한 두 차례 방송을 했지만 서울의 어느 지역구를 나오든 간에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왜 득표수를 만들기 때문에 누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이런 득표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만드는 시대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는 다 딴소리 하지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양반들이 해석을 하든 침묵하든 그건 관계없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2017년 대선 부터 얼마 전에 끝났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를 남조선선관위가 제조생산 발표해 온 겁니다 그 여러분들 과학적 사실을 모두가 침묵하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대통령이 침묵하고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그들이 침묵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위 그런 침묵과 비겁함의 대가로서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뭐죠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 도구이자 수단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몇십 년이 될지 모른 세월 속으로 그 여러분들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조국이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조국의 당당함 조국의 대범함 조국의 뻔뻔함이라는 것은 다 그 뒤에 뭐 있나 선거 부정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웃성을 치던 관계없는 겁니다 기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적 안 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뭐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선거 부정 문제와 연결고리를 찾지 않지만 저는 그냥 과감하게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거부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조국의 오만이 키운 사법부의 태만 이재명스 반복 조국 재판 38개월 만에 1심 선거 이재명 위정교사 병합 결정도 지연 서울중앙지법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다 다 뭡니까 사법부가 침묵하고 언론이 침묵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다 부메랑이 오는 겁니다 방극열 기자가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가 침묵했기 때문에 방극열 기자가 앞으로 이런 기사를 쓸 기회는 수없이 주어질 겁니다 왜 함부로 할 거니까 국민 따위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 송추 출마 군불대기 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중앙일보 오늘 이런 토배의 사슬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명분도 필요 없고 대의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더블당이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고 더블당이 하면 그것이 대의가 되는 것이고 더블당이 하면 명분이 되는 겁니다 조국의 출마할 명분이 없다 그거는 이불 속에서 뭐죠 독립만세하고 똑같은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 국민들은 그냥 철투철미하게 노예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젊은 기자분들이 기자 수첩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걸 보면서 당신들의 침묵 당신 여러분들 언론회사의 침묵이 대한민국을 골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아직은 그렇게 가슴 절절히 못 느끼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국이 나오든 총령길이가 나오든 추미애가 나오든 모두 다 서울에서 다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시행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도입한 신종 사전투표특표수 조작기법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조작에 필요한 것만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의 이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3만 7천 표의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겁니다 그것을 모두 다 더블당 진교훈 후보에게 대줘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체 이름들 조작을 통해서 압승을 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2024년도 총선에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49% 약 7.5% 올리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의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이름들 전국 329개의 선거구 가운데서 경합도가 심한 국에 좀 더 많이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무려져서 도합 329만 표를 더블당 후반기 쏟아주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패할 것입니다 개원선과 모든 것이 그래서 서울만 여러분들 서울만 지금 현재 의석이 8석입니다 7.5%를 조작하게 되면 3석 차지합니다 강남에 권영세 나경원 다 패배하는 겁니다 4.15 총선이 조작이 되지 않았으면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 비용을 당대에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10년도 걸리지 않고 5년도 걸리지 않고 불과 1, 2년 사이에 다 여러분들이 침묵한 국민의힘이 차전투표 조작에 침묵하고 4.15 총선의 철투출명이 무관심하게 대한 대가를 2024년도 총선에서 치르게 될 겁니다 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 개인은 이렇게 안 합니다 개인은 자기의 비즈니스나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룬다는 것을 개인이 여러분들 자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나면 그 개인은 망할 겁니다 그러나 집단적 의사결정인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여러분들 공천한 130여 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여러분들 제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철저하게 한몫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총대를 여러분들 누가 졌는가 하니까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여름 후보가 온 여러분들 몸으로 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년 6개월이 지금 훌쩍 넘어서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 부정선거에 미래통합당이 침묵했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대패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정당과 이 어리석은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 불구하고 24만 7077표 총득표율 0.73%로 기사회생화돼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의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겁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에서 다 부정선거 시장 도지사 군충 구청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은 낮았습니다 정권이 새로 등장했으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철다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 울산 강력시 교육감선거가 무재비하게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여러분 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1일 강석우청장 선거는 역대 사전투표 조작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세상사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때우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그냥 대충 때우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진지하고 성실하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밝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하마스를 보면서 있죠 어쩌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의 이름들 도처에서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서 특정 정당에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 수렁통으로 빠지는데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는 모르는 것처럼 나는 안 본 것처럼 나는 안 들은 것처럼 내 안께나 아무 피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저주받을 인간들인 겁니다 막 대피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의 경기도는 여러분들 57대 1입니다 지역구 58석 가운데 딱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4.15 총선의 이름 정상투표였으면 정상투표였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6.7%입니다 정상선거였으면 경기도에서 17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라는 그런 조직이 4.15 총선의 경기도에서 17석을 차지했는데 그걸 조작해서 8석을 다 줬는데 이걸 침묵했기 때문에 이제 8석에서 1석으로 쪼그라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완전히 대표하는 건데 제가 저주의 이야기는 한 거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천에서는 전폐하는 겁니다 인천에서는 전폐하는 겁니다 선거부정에 침묵한 그 대가를 다음 세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가 치르고 이 세대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고스러운 비용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이나 이런 데가 치르게 될 비용이 그냥 이제 시작 단계 그런 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정직하지 못함과 그 비급함과 그 지도자들의 뭡니까 불성실함과 그 안일함과 그 태만함과 그 여러분들 가정스러운 위선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죽어나겠죠 이렇게 이러면 싹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뻔히 뭡니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대편인 거죠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렇게 하면 서울특별시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 겁니다 아 나는 뭐 부산광역시는 국힘당의 텃밭이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다른 놈들은 죽어나든 간 게 없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겠죠 인간은 본래 챙겨 먹기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여러분들 뭐죠 대피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 소위 부산광역시에서 에이스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상구의 친윤으로 불리는 장재원 후보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그냥 장재원 후보가 살아남을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재원 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정상성인 수치면 최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선거면 대개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좌우대칭에 100%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장재원이 살아남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 15%를 사용해 가지고 장재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 100장당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블당의 배재정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그래 장재원 후보한테 훔친 득표 수가 마이너스 3567표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서 배재정 더블당 후보한테 대해준 것이 3567표입니다 약 4000 뭐 일정도 4000표 정도를 여러분들 훔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훔치게 되면 그래프가 딱 특이하게 나옵니다 다른 후보들은 선관위 발표 차익값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발표 차익값을 교정한 것 차익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다 오차범위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제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7% 마이너스 7%처럼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은 이주천과 김주호 후보 해가지고 배재정 장재원 후보는 이 조작상태인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가 다 조작된 값입니다 여기서 이름 찾아낸 15%의 조작값을 확보한 다음에 이 숫자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환원시켜가지고 차익값 사전빼기 당위를 구하게 되면 이주천 김주호 후보처럼 이렇게 오차범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득표 수를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하는 것은 숫자를 만지는 겁니다 숫자를 수작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이용해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규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선관위가 사용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래밍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명 사전투표 득표 조작 공장을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기여한 가장 큰 협격한 공헌이란 것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관이라는 선거범죄집단이 사용한 득표 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소위 프로그래밍 그 규칙을 그대로 여러분들 다 찾아냈기 때문에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도 다 한패 그리고 대통령실은 입 다물어 주고 김기현 씨는 뭡니까 하늘 쳐다보고 윤 대통령 땅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부정선거를 만판으로 치르더라도 수사 한 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 여러분들 핵심 세력들은 아마 간이 남산 만큼 나왔을 겁니다 윤석열이도 우리 편이고 대통령실도 우리 편이고 김기현도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편이고 대법관 나리들도 다 우리 편이고 사법부 이런 판사들도 다 우리 편이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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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들이 아닙니다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그걸 비스트라고 합니다 애니멀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장재훈 후보의 사의로 총성승과입니다 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배재정 후보가 5만 9천표 장재훈이 6만 6천표 한 7천표짜리로 장재훈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발견한 조작값 몇 프로입니까 조작값 15%를 활용해 가지고 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다 이름 수정하게 되면 4번 5번 6번이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1만 4천 140표로 장재훈이 승리한 겁니다 1만 4천 140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7천표로 승리한 것을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장재훈이가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재훈이 득표수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란 선거범죄집단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장재훈이가 1만 4천 140표 차이로 이겼는데 7천표 차이로 이겼다고 축소 왜곡 발표한 것이 뭡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당일투표 득표율이 4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7%까지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장재훈 당일투표가 54%인데 사전투표는 47%입니다 7% 정도 마이너스 7%를 시킨 겁니다 이러니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의 여러분들 모집단 총투표자는 12만 9천 명입니다 엄청나게 큰 이런 표본입니다 거기서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표본집단 5만 명을 뽑고 4박 5일 이후에 당일투표 표본집단 7만 명을 뽑은 겁니다 7만 8천 명 그럼 뭐죠 어머니한테 자식 두 명을 뽑은 겁니다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재원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은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사실을 조갑제는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입을 다물면 그냥 될 건데 내한테 이런 조갑제라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서 되겠냐 조갑제 옹이나 조갑제 주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은 말년까지 깔끔하게 잘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걸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공병호가 어떻게 사기꾼이냐 공병호 정치할 뜻이 있으면 벌써 했지 공병호는 정치할 뜻도 없고 오로지 내가 낳아서 잘한 나라의 동포들이 선거부정 때문에 고생할 것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느 놈 한 놈이 뭡니까 이렇게 밝혀서 국민들한테 당신들 정신처리한다는 여러분들 그렇게 앳글런 호소를 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병호가 어떻게 사기꾼입니까 지가 사기꾼이죠 거짓말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모집단이 12만 9천 명 사전투표 포본집단이 5만 명 당일투표 포본집단이 7만 8천 명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플러 7% 마이너 7%가 나옵니까 이런 것이 나와도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교수들 가운데 한 명도 뭡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럼 장재원이가 2024년 총선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이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먼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2024년 총선에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장재원에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를 7.5%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장재원이 사랑하겠냐 장재원이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7.5%를 넣으면 장재원이 6만 9천 표 배 재정이 7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장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7.5%가 한 8% 정도 올려버리게 되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이렇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놀이하는 겁니다 총투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율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와 관계없이 7.5%를 정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분납하면 8% 9% 올려버리면 장재원은 자동주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컨설팅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 양반들이 원하면 저하고 제이아 전문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냥 국힘당을 대패시키는 걸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면 다 정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제 제이아 케이님처럼 그냥 엑셀 파일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표를 7.5% 여기 7.5% 딱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딱 값이 나옵니다 8% 이렇게 입력하면 뭐죠 딱 값이 나오는 겁니다 7.5% 입력하면 부산광역시의 가장 경쟁이 있는 후보 가운데 하나인 장재원도 여러분들 탈락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냥 컴퓨터 게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한번 더 보시죠 이게 제이아 전문가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4.15 총선에서 조작하지 않고 정상이었을 때는 어떠냐 장재원이 6만 9천표 배재정이 5만 5천표를 얻었다 이야기 2024년 총선에서 7.5% 사전투표 부풀리를 해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 사도 모두 배재정이 함께 좀 씌우셔 넣어주면 어떻게 됐냐 장재원이 아슬아슬하게 진다는 겁니다 7만표 대 6만 9천표로 모든 게 프로그램을 다 돌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러면 이렇게 전국의 모든 걸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한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 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짜서 다 돌린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된 것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이아 전문가하고 제가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시연을 한 시운전을 한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2024년 총선에서 사용할 것 같다 이것처럼 확실하게 승리를 담보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는 사전투표 조작 수법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할 거다 자 그러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 정도로 조작하게 되면 전국이 어떻게 바뀌겠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서울특별시에서 46대 3 경기도에서 57대 1 인천광역 13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양반들이 눈이 그냥 뒤집어져서 7.5%가 아니고 그냥 이왕 죽는 거니까 한 8% 올립시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완전히 50석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작이 필요하겠죠 국힘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 여론조작만 되면 여론조작만 되면 순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부산에서는 6대 10입니다 지금 의석이 15석입니다 15석이 6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이 1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7.5%의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이름하게 되면 15석이 6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계가 다 나오는 겁니다 6대 12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안철수 입 닥쳐 이런 이야기를 다 그냥 가십성 이야기만 하죠 안철수 입 닥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국회 주변에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일치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칸막이 미다지 이런 방에서 한쪽은 안철수가 안고 한쪽은 이준석이 있었는데 안철수가 이렇게 이준석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서 이준석이가 다른 방에서 뭡니까 안철수 씨 입 좀 담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심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준석이 이 말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신문들은 그냥 이것만 다루는 겁니다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식당 옆방의 고함 이준석이었다 안철수 씨 조용히 하시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어제 올렸던 글입니다 이준석은 어떤 경우에도 지역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의 신당 창당 소식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2023년 총선에서 이준석이 아주 어렵게 국민의힘의 공천으로 출마하더라도 지역구에 당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4.15 총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이준석은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즉 조작값 35%로 노원병에 승리한 선거였지만 남조선 선관위가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승자를 패자로 만든 선거였습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이준석이 2083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4.15 총선의 조작값 35% 상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후보 간 득표수 증감 작업을 결과 이준석이 9172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2083표 차이로 이준석이 이긴 선거를 남조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9172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 겁니다 선관위가 2083표로 승리한 후보를 917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음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이른바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하면 어떤 경우라도 조작에 사용된 규칙 이른바 조작값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범죄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이준석이 다시 노원병에 출마해 같은 후보가 겨룬다면 그는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수준의 사전투표 부풀리기 7.5%가 적용될 경우 이준석은 9275표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이렇게 해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로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조작작업이 일어날 경우에 이준석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수준을 5%로 낮추더라도 이준석은 5494표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조작범들이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1% 수준까지 낮추면 이준석이 겨우 569 8표 차이로 목숨을 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2020년 4년 총선에서 조작범들은 최소한 강서보궐선거 수준의 조작값인 사전투표율을 7.5% 부풀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5%만큼 조작하는 경우 국힘당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3곳 경기도 58개 지역구에서 한 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표수 조작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일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사심이나 거짓 없이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동시에 일어나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예상합니다 혁신이 어떻고 신당이 어떻고 인재영업이 어떻고 등은 모두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근본 문제는 득표수를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어제 글을 올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시켰게끔 이게 이준석의 여러분들 성적표지 않았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조작하기 이전에 2083표로 이준석이 이긴 선거입니다 그리고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4점을 훔쳐서 더블당의 후보안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조선 선관위가 9172표 차이로 더블당 후보가 승리했다 발표한 겁니다 2024년 총선의 7.5% 부풀려가면 9272표 차이로 여러분들 이준석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작하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1% 2%부터는 모두와 이준석이 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이렇게 다 계산식을 만들어가지고 다 여러분들 계산을 한 겁니다 7.5% 조작하게 되면 이준석 5만 천표 김승환 6만 천표 거의 만표 가까운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심이나 음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의심을 받는가 그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잡았으면 벌써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접었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엉뚱한 그런 이유로 둘러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의 의도적인 침묵과 은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히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점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살의 대부분이 앞으로 윤 대통령을 항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민심의 큰 물고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건 하지 않던 간에 윤 대통령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으면 덮을수록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하살은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만큼 윤 대통령이 향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덮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큰 민심의 흐름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의심이 심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랑이 정오나 적의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민심의 큰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그것을 자지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연하고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파괴적인 부정선거 과정을 대통령이 침묵 그리고 은폐 그리고 무관심하게 대하게 되면 그 화살은 결국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용진 변호사님이 평소에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고 직언을 많이 하시는데 윤용진 변호사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심이 누적이 되고 상황이 악화가 되면 사람들이 분노와 원성과 여러분들 공격의 대상은 윤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냥 시간 지나면 다 깔아 앉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적된 정오와 원성과 원망이 그냥 대통령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한 번 보시죠 제가 방송 시작할 때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왜 의심을 받는가 여덟 가지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한 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당사자가 대선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 및 침묵했다는 겁니다 당선인 신분 시절에 본인에게 여러분들 수백만 표의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겨우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정도는 다 알게 됐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다 깔아문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사자 자신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독렬한 점입니다 보좌진이 여러분들 건의를 했겠죠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와 관련된 그런 조작 의혹이 그냥 의혹 차원이 아니고 많은 그런 점검을 통해서 다 입증된 상태에서 그 당시 4.15 총선의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독렬한 것은 정상인으로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그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선거 전에 경주 발언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경고성 발언이 있고 그 이후에 대선 끝나고 없었고 당선인 신문으로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으며 다 그걸 무찔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또 한 번의 보궐선거에 전후에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당부성 혹은 경고성 메시지를 얼마든지 날릴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당선인 신문부터 대통령 취임하고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선거 공정성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라는 용어가 부담스러우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선관위 관계자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멘트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경원과 여러분 김기현이 한참 경합할 때 나경원 씨를 여러분들 그냥 억지로 끌어안친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 겁니다 김기현 씨가 이런 당당하게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을 겁니다 당대표가 어떻게 됐는지 선거 결과도 발표를 안 했죠 모바일 투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arx 투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선관위 위임하고 있을 때 4.15 총선거 관련된 선거 무효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공론화가 된 시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정진석 씨가 이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그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관위의 여러분들 경선을 위임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 위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임명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신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하에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여름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율 여름들 7.49% 유령 사전투표자 수 여름 3만 7천여 표 어마어마한 여름 규모입니다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25%의 여름들 조작이 있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등장하고 여러분들 3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발생했고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냥 상한치를 친 겁니다 극도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했는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다 함구한 겁니다 그리고 당정 소통 현장 방문 등 완전히 내가 볼 때도 그냥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여러 번 할 정도의 엉뚱한 이유로 선거 부정 이슈를 해석시키고 덮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누가 여러분들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고 생각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냥 방송 전에 한 그냥 정리한 것이 8가지 9가지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여러분들 의심 안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주 확신합니다 내 확신이 틀릴 수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절대 부정선거 문제 안 다룰 겁니다 국민이 골로 가든 국민이 노예가 되든 국민이 망하든 대한민국이 골로 가든 대한민국을 망하든 본인은 I don't care 아무것도 여러분 케어를 안 하는 겁니다 헌법에 여러분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헌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한테 무슨 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대통령한테 따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가의 노고를 먹을 때는 책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헌법 66조는 규체적으로 국가의 이런 계속성을 보장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데 대통령이 책무를 분명히 여러분들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윤종진 배노사 이야기는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모든 정도의 뭡니까 비난과 원성과 원안과 분노의 화살이 윤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민심의 큰 물줄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을 만큼 찾았던 다음 달에는 대통령이 하실 거고 다음 달에는 대통령이 하실 거고 내 이야기의 요지는 무슨 법원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 일단 수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부터 수사는 검찰직 직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공공수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뭐 그냥 아주 저 자신의 나이도 있고 대통령하고 동갑이고 또 대통령 같은 학부원이고 가능하면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셈이죠 젊은 달처럼 혈기가 이런 왕성해 가지고 대통령을 때리 까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하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걸 보면 대통령이 악과 타협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악과 일단 타협을 하게 되면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귀담아 드려야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 연비에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도 굽히고 그 석동현 씨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석동현 씨하고도 다 60년생들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60년 석동현 변호사 60년 공병호 60년 그 정치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도 굽히고 행동도 뭐죠 굽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권력 자체에 대한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갑진은 내보고 여러분들 사기꾼이라면 사기를 치려면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부정 다료가 내한테 주어진 이익이 뭡니까 공병호 tv 채널이라는 것은 거의 파괴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뭐가 이익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이익이 있어야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눈에 들어가지고 한 자리를 하겠다든지 거기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채널이 이런 부정선거 다료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지 그게 이익이 있어야 이러면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익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본 거죠 공병호 tv 채널은 완전히 열혜가 이제 돼버린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이 정도면 그냥 굽히고 그냥 언급 안 하죠 이 문제를 심지가 굳고 세상 다 유튜브라는 것도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을 키운 거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기회가 본인한테 떠나면 또 어떤 거냐 이야기죠 다음에 좀 크면 뭐하고 안 크면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직책을 여러분들 제쳐두고라도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군주처럼 대통령이 국민의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소한 밥값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선거 부정을 자행한 세력들에 의해가지고 7년 동안 8번째 이런 공격을 당했고 그 마지막 8번째 공격은 도저히 여러분들 감내하거나 용인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대통령 여러분들 그 사태를 직시하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현장 갈 테니까 당신들도 현장 찾으시오 당청 소통을 원하려 하고 그거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여러분들 눈과 귀를 다 눈을 여러분들 닿게 만들고 귀를 여러분들 닿게 만드는 그런 의도적인 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순수하게 당청 소통을 하고 무슨 현장을 찾고 이런 발언을 누가 여러분들 그걸 순수하게 보도록 하겠습니까 뭔가 선거에서 부정이 생겼으니까 그걸 덮어야 되니까 그냥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청 소통을 냅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죠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핵심위원을 하고 장굴 치고 북을 치고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뭡니까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저 양반이 진짜 솔직하지 않네 저 양반이 맛이 간 거야 저 양반이 뭔가 이렇게 책이 잡혔나 저 양반이 뭐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제가 오늘 방송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드리긴 게 8가지 정도니까 그거를 뭐 고조할 미조할 이렇게 되면 10개 20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데 대통령이 사랑받겠습니까 이런데 대통령이 지지받겠습니까 이런데 대통령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이런데 대통령이 신망을 국민들에게 받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이나 간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있어야 진심이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면 카페에 가서 울컥 했다 해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그냥 홀까닥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정의로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선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있죠 충성을 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하는 거죠 말로 여러분들 뭐죠 천리길을 가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고 같은 학번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연배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그 시대에 함께 대학 시절을 여러분들 그 시절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참 비겁하다 참 솔직하지 못하다 참 철이 덜 들었다 멸사본공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공 후산 정도 아니라도 공직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들의 생사에 대해서 뭐죠 막중한 책임감을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전혀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취하게 되면 국민들이 거래로 뛰쳐나와 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대모를 하고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슨 사우디를 가고 미국을 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 양반 외유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참 헌신하신다 참 애를 많이 쓰신다 참 욕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치록 같은 그런 어둠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더라도 그 치록 같은 어둠이 가시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군을 한마디로 남자 나온 남자가 드뭅니다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드뭅니다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여러분들 그게 뭐 육체적 여러분들 힘의 여러분들 자랑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사나이다움이란 게 뭡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쫄짱부들만 다 여러분들 자리를 다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보니까 어느 국 무슨 장관이 무슨 주식 천주 매도 아니 주식 여러분들 국회에 앉아 천주 매도 할 정도면 말라고 장관하는 이야기죠 쫄짱부들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내다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 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